좋은 차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다도 전문가도 아니고 차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차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재배도 하시거나 아니면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 그런 얘기보다는 제가 차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사람이고 차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문화의 어떤 그 격이 달라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를 내가 전문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잘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차 자체가 인생의 어떤 삶의 격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차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는 없죠 그것이 내 인생의 도구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일 뿐이지 돈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단이 될 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라는 어떤 그 공백기 동안 술문화 차 문화가 거의 뭐 초토화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초토화 시켰단 말이죠 일본인들이 화학, 술이라고 할 수 없는 화학적 방법으로만 만들어진 소주가 이제 우리의 어떤 자리를 대체하게 된 거거든요 젊은이들의 건강을 황폐화 시키고 사람들의 문화를 황폐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젊은 어린아이들이 좋은 차를 마시고 좋은 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술문화와 그런 커피문화 때문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의 건강이 황폐화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위가 차가워 몸이 차가워지는 현상들 그래서 손발이 떨리고 과도하게 살이 찌고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마시는 문화거든요 비단 술 뿐만 아니라 커피도 마찬가지고 차가운 커피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문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나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모두의 어떤 그런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잘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또 우리 문화 행사를 하면서 와서 이런 도구를 다루는 법도 알려드리고 퍼포먼스도 하고 같이 차를 쉐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어떤 문화적 격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차를 마시면서 술 한잔 입에 대지 않고 나쁜 음식 없어도 샌드위치를 먹어가면서 해도 너무너무 풍요롭고 행복하다라는 거죠 술이 없어도 그런 좋은 문화적 대안이 있는데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 차를 마시면서 차를 알아가면서 삶의 어떤 만족감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치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쉐어해서 너무 지나친 음주 문화라든지 음주를 끊을 수는 없으니까 지나친 어떤 커피 문화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문화를 좀 절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차를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다른 유튜브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굳이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마시는 것이 부드럽게 간단하게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경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쉐어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차를 마셔오시던 분들도 새롭게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에 동참해 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 차를 많이 마시러 다녔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나친 형식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지나친 형식에 차를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도구나 형식이 주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차를 마실 때 어떤 쓰시는 도구들이 차를 좋은 걸 마셔야 되는데 도구를 좋은 걸 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막 식스팩에 그냥 막 아주 그냥 세련된 몸을 갖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똥덩어리고 온갖 생각은 그냥 추접하면은 몸이 그렇게 좋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은 좀 평범하고 그리고 좀 단아할지라도 생각이 풍요롭다면 그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또 그런 몸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구는 매우 심플한 거예요 앞으로 도구에 대해서도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1월 달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서울 대치동에서 또 행사를 하거든요 1월 달 중순쯤에 하니까 카페 들어가서 지금 카페에 공지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를 하셔서 함께 이 문화에 동참하시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한 두 시간 정도인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때 제공해 드리는 차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최고의 차를 제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진짜 저희들이 수익형이 아니에요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여러분들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쉐어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그 차를 다 마셔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해드릴 거거든요 최고의 고수차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에 자연스럽게 입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볍게 개환 다루는 법 이 개환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공표배나 표일배라 그러죠 이런 것들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월 반복적으로 서울에서 일정한 행사 속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자제분들도 데리고 오거나 친구들과 함께 데이트 삼아서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영화관 간다는 생각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몇만 원의 가치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저희 케미에서 하는 모든 행사 수업들 있잖아요 커리큘럼들 멘토링 수업이라든지 기초학습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차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답사라든지 퀄러티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월 저희들이 하는 행사나 수업에 참여하셔서 그리고 문화에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도라는 것은 커피는 뭐 간단하죠 안 쭉 뽑아도 근데 차도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유리 보온통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찻잎 떨어뜨려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커피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마실 수 있고 몸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기름 끼는 음식 요즘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먹는다고 절대 살이 막 찌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하죠 건강을 위해서 차를 마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차를 마시는 게 이렇게 간편하게 마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개환을 이용한다거나 자사호를 이용한다거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격식을 차린다라는 것은 좀 더 차도 마시고 격식 속에서 있는 어떤 품격도 누리고 그렇죠? 문화를 누린다는 거죠 일종의 같은 차를 마시지만 같은 돈 내고 그냥 마시기보다는 좀 더 우아하게 마시는 거예요 좀 더 기품 있게 마시는 걸 즐기는 거죠 그걸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차를 더 깊이 있게 마시고 좀 더 깊은 향을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더 깊게 쉐어하고자 그런 다도가 존재하는 것이지 다도를 해야만 꼭 차를 마신다는 공식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다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조금 엄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엄격함은 그것을 제대로 배웠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지 그렇게 안 하면은 차를 못 마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차를 마실 때는 그냥 가볍게 여기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셔요 여러분들 물 마시듯이 그렇지만 정말 소중한 분들이 유붕자왕은 박래 부력 낙호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서 좋은 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개환 같은 거 이거 가지고 몇 십 년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몇 십 년 쓰고 이거 하나면은 중국에 있는 차의 90% 이상을 다 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우리는 좀 방법이 필요해요 잡는 방법이라든지 뜨거운 물을 탁 해서 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향기도 내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대접을 하고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저렴한 방법이죠 저렴한 방법 이 개환 하나 가지고도 저를 가르치 선생님은 20년 30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유리 같은 거 잘만 관리하면은 몇 십 년도 쓰는 거에요 평생 쓰는 거에요 평생 쓰는 거에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차를 마시는 이 탁자 위에 차에 집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싹 치워버리라 그래요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적 격차는 대중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의 분리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내가 특별하다가 유니크하다 스페셜하다가 아니라 디퍼런트 디퍼런트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디퍼런트함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디퍼런트 그건 뭐에요 분리하는 거에요 대중으로부터의 분리에요 내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내 문화의 격은 남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대중으로부터의 분리거든요 대중으로부터의 분리한 게 바로 개인이에요 개인 메스로부터 분리되는 의지 그게 바로 투자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차를 마신다라는 것도 그런 행위 중에 하나에요 디퍼런트한 거죠 이런 어떤 좋은 고수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를 마시는 과정을 어색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좀 디퍼런트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뭔가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도 젊은이들에게 추구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것과 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문화도 같이 즐길 수 있다면 굉장히 밸런스가 맞는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건강도 챙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어린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쾌락을 죽여서 이걸 마시라는 게 아니야 늘 것 누려 그렇지만 좋은 음식을 먹으려는 의지와 이런 좋은 차를 마시려는 의지가 같이 결합된다면 결국 좋은 것으로 인간은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가볍게 당연히 저를 만나면 젊은이들은 차를 마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선생님이 무슨 차를 줄까 멍숭을 줄까 이물을 줄까 아니면 무슨 월광을 줄까 은호를 줄까 홍차를 줄까 아니면 뭐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많이 마셨네 얼마 안 됐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종류가 저는 여러분들 사실 되게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돈 안 드리고 별로 돈도 안 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량의 차를만 가지고도 유능한 젊은이들이 제가 유혹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 농담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가 주는 힘이 그만큼 인간에게 세다는 거예요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도라는 것을 해야만 차를 마신다가 아니라 다도는 내가 차를 마시는 어떤 격을 높이기 위한 내가 더 즐기기 위한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차를 마시냐 안 마시냐 방법론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도의 어떤 품격을 배울 수 있고 감동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저희 문화행사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차를 마시는 방법 좀 더 격주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차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매월 하는 행사거든요 꼭 거기 참여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그 과정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